이거 누가 눌러봐. 살짝 눌렀다 떼었다 해. 그렇지. 그렇지. 이제 떼봐. 손 떼봐. 이건 뭐하는거야? 응. 그건 만지지 말고. 더 눌러. 떼대. 이게 뭐하는건지 알아? 뭐하는거야? 떡을 넣는거야. 떡을 왜만 넣어? 응. 몰라. 어? 원래 넣어. 이거 떼놨어. 떡을 왜만 넣은거 같아? 몰라. 기다려. 눌러. 눌러. 떼어. 떼어. 눌러봐. 아. 눌러. 봄만. 집중해. 집중해. 떼어. 떼지? 아니 떼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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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누르면 안돼. 떼어. 됐어. 됐어. 딸아. 됐어. 됐어. 딸아. 이걸 이제 여기다 부을거니까 이걸 흔들리지 않게 딱 잡고 있어. 네. 알겠어? 네. 어디 보여줘. 뭔데. 어. 보면 거기서 봐. 딱 잡고 있어. 다 나왔어? 더 있어. 응? 기다려. 딱 들고 있어. 움직이면 안돼. 네. 이거 밑에. 밑에. 이게 뭐하는거야? 세마. 떡. 떡이 나올까? 이렇게 해가지고 떡이 될까? 이거 떡이야. 이걸 가루를 뭐. 어떻게 하는거죠? 아니 근데 떡을 왜 만들어? 몰라. 김은 생일이니까. 우리 생일이라고? 우리 생일이라고? 응. 백일. 백일 됐으니까. 백일이 뭔데? 뭘. 응? 됐다. 근데 우리 이거. 근데 세미는 우리 백일인데 뭘 준비했어? 뭘 선물? 없어. 어. 아니. 아니. 난 기본 떡을 준비했다 하나. 뭐? 세미. 세미는 장난감. 어떤 장난감? 세미는? 나는 아직 몰라.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거야? 흔들어 왜 떨어지라고? 어. 살짝살짝 흔들어봐. 엄마 핑크펑. 많이 떨어진대. 핑크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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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살짝살짝 흔들어. 안 떨어져? 응. 안 떨어져. 기다려 봐. 도와줄게. 이렇게 이렇게. 해봐. 안 떨어져.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해. 가봐. 나도 열었다. 어. 아직도. 약간 나오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게 쌀가루가 나오겠나. 야. 됐어. 아빠가 알아서 해볼게. 가. 하나. 아빠. 나. 화장실 좋아해. 스토리. 음료수 우리야 너 베딜이라고 떡을 만든다나 찹쌀깔랑 섞었다고? 물대기는 뭔데? 물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게 떡을 쥐어 뭉쳤을 때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이걸 던져도 안 부서지는 정도로 근데 이게 물주기를 안해도 이미 이게 촉촉해가지고 괜찮아서 우리도 물주기를 안했습니다 이게 전략아 뭐게 됐단 말이야 이게 전략아 뭐게 됐단 말이야 엄마 엄마가 와요 37 달아놨는데 얼굴 좀 다만들어요 얼굴이야 엄마가 와요 엄마가 와요 엄마가 와요 아아 닦아줄게 왜 파슴이 하얘 파슴이 하얘 파슴이 하얘 약간 하얀 느낌 스타일한게 아니라 파슴이 쌓는거야 파슴이 쌓는거야? 응 새벽 한시 반까지 쌓는거야 아빠 왜 어떻게 됐어 떡이 아직 떡이 된게 아니고 이제 되나 안 되나 우리가 봐야 되고 안 될 수도 있어 여기 엄마가 이렇게 예쁘게 아 그렇게 하면 백자가 나오겠네 우리 집에 프린트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당그릴로 프린터기 이렇게 종이 덧대가지고 쌀가루 그러면 여기 백 이렇게 해가지고 백자가지고 쌀가루로 써 응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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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능찜 40분 걸리는게 떡이 될까 우리야 참 굿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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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